여자의 이런 몸쩡이 남자를 미치게 한다. 남자가 홀딱 빠지는 명기의 사주를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남자를 미치게 하는 몸쩡과 남자로 홀딱 빠지게 하는 여자의 명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흔히 몸쩡은 여자만 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남자도 몸쩡이 제대로 생기면 그 여자 없이 못 살게 됩니다. 그래서 홧김에 바람을 피웠다가 몸쩡이 들어서 헤어지지 못하기도 하죠. 남자가 여자의 몸에 푹 빠지면요. 일단 지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였는데 환상적인 잠자리를 보내고 나면 여자에게 눈이 멀어서 10대 청소년으로 헤춘을 합니다. 3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까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또 남자도 이제까지는 느껴본 적 없던 절정을 느낍니다. 평생 살면서 잠자리를 만 번 갔더라도 그중에서 1위, 2위, 3위는 따로 있는데요. 정말 남자가 제대로 절정을 느낀다면 마치 온몸이 빨려들어가면서 몸이 녹아버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남자에게도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잠자리, 즉 소궁합이 따로 있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몸증이 들면요. 당연히 여자에게 잘하게 됩니다. 여자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사랑스러워 보이고요. 뭐라도 하나 더 먹이고 싶고 해주고 싶고 그렇게 됩니다. 대부분 착각을 하는데요. 이런 여자는 예쁘거나 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내에게는 없는 세 가지를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 첫 번째는 개방적인 성격입니다. 예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가끔 남편이 이것저것 시도해보기도 하잖아요. 침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랑을 나눈다던가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아내를 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내들은 남사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해서 대부분 거절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남편을 변태치급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스타킹을 신어달라고 했다가 자기를 권레 보듯 했다고 말하는 남편분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자를 미치게 만드는 여자는요. 성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개방적입니다. 스타킹도 신어보고 잠옷도 바꿔보기도 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남자의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남자로서는 거절당해서 자존심이 상할 일도 없고 하고 싶은 것을 함께 즐길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밖에 없지요. 두 번째는 적극성입니다. 대부분 한국 여성은 잠자리에 소극적인 편인데요. 잘못된 성관념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세가 있어도 선뜻 말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요. 남녀를 떠나서 인간만큼 밥일을 좋아하는 동물이 없습니다. 인간만이 놀이로서 밥일을 하게 되는데요. 속된 말로 요구는 다른 여성들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움직이니까 남자들이 홀리고 맙니다.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먼저 말을 해주는데요. 이것은 세 번째의 특징과도 연결됩니다. 세 번째는 잘 느낀다는 것입니다. 요구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남성을 활용하고 눕혔다가 세웠다가 하니까요. 결국 스스로 잘 느끼게 됩니다. 가만히 누워서 여기 만져주면 좋겠다 기다리는 여성보다는 훨씬 빨리 사랑을 느끼지요. 물론 요구는요. 타고나는 감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자가 좋아하겠지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특출난 기술은 아니고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당장에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가 움직이고 있을 때에 여자가 자기의 가슴을 만지거나 이불을 지고 끌어당기면서 금방이라도 절정에 이를 것 같은 표정을 짓거나 잠깐 쉬는 순간에도 머리를 묶거나 이런 작은 행동들이 네가 최고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그럼 남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본인이 힘을 쓰면 쓰는 족족 여자가 느껴버립니다. 방향을 살짝만 바꿔도 바로 여자에게서 반응이 오는데요. 침대 위에서만큼은 제 세상인 것처럼 놉니다. 즉 남자로서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내가 이 여자를 만족시켜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면요. 그때부터 여자에게 홀딱 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자가 강남에 있든 강북에 있든 따라가고요. 심부름을 시켜도 기차는 기색없이 다녀옵니다. 그런데요. 사주에서 이것이 나오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른바 잘 느끼는 여성 사주가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그런 여성인지 간단히 확인해 보시려면요. 내 사주가 차가운지 뜨거운지를 아셔야 합니다. 만약 사주가 너무 차가우면 몸도 움츠려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를 갖기 전에 준비 시간이 꽤 필요한데요. 요구는 만져주지 않아도 사랑수가 줄줄 나오는 반면에 사주가 추우면 10분은 애무해야 촉촉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잠자리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중에는요. 오행이 치우쳐서 너무 차가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사주 조화가 깨졌을수록 결혼할 사람과의 속궁합이 중요합니다. 이 조화를 맞추지 못하면 나중에 바람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거든요. 또한 기본적으로 오행 중에서 물의 기운이 있어야 합니다. 물은 말 그대로 물, 욕구와 번식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오행이 물이 너무 없으면 그것도 정말 메마르고요. 본인도 잠자리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상대방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의 물의 기운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남녀 속궁합을 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수가 아예 없으면 궁합을 볼 필요도 없이 본인부터 아시거든요. 잠자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아주 드물고요. 한두 개씩은 갖고 계신데요. 수가 적어도 상대방과 궁합에 따라 합이 잘 되면요. 잠자리를 하고 싶은 순간이 딱딱 들어맞고 운동성과 방향성이 강해서 몸정으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좀 민망스러운 얘기들이지만 평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지만 말하지 못했던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영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좀 색다른 주제인데 어땠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저의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시 이야기는 아멘